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진심을 담은 총평입니다. 일단 시험 치르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일일 비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누구나 하는 이야기 그다음 또 진심이기도 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선생님이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최근에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 말이 딱 맞아요. 한 이틀 동안 목이 안 나와서 지금도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보니까 아 이건 뭐 정말 너무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강의는 어떻게 해 그다음에 노래는 어떻게 하나 선생님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지 노래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자 내가 만약에 강의를 못하면 우리 제자들은 그냥 뭐 잘할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 6월 모의평가 이제 총평은 누가 하나 이런 고민들을 했던 그 시간이 떠올라서 건강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일일 비해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시험 잘 봤다고 해서 막 와 이렇게 막 들떠 있거나 당연히 누리는 건 좋아요. 성취감과 뿌듯함 흐뭇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어 욕심만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제 분석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면 되는 건데 이 시험 자체가 사회문화 시험 자체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어 선생님 전이고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어 그냥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한 명 한 명의 수험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등급컷도 48점이니까 높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등급컷이랑도 상관이 없이 여기는 정답률 분석을 딱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단원별 출제비중 보면 야 이거 아주 사이좋게 다섯 단원 그냥 한 단원마다 네 문제씩 나눠가져요. 자 그런 시험인데 일단은 정답률 낮은 문항을 그 골라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20번 10번 15번 16번까지 그냥 주르륵 전부 다 통계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분석 문제죠. 써있지만 이런 통계 분석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16문항은 모두 정답률이 8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는 그냥 막 훅훅 풀어갔을 거예요. 뭐 실수를 했거나 A, B 바꿔서 잘못 읽거나 했을 경우 말고는 만약에 개념을 한 바퀴 돌고 기출문제 정도까지 풀이를 마친 친구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이 네 문제 빼고 총 16문제 개념 문제를 어려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려워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이 느낌인데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분필이 저기 있어서. 이 시험이 쉬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유형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유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방형. 개방형. 그러니까 조건형으로 나와서 뭐 A가 뭐라면, B가 뭐라면, 가가 뭐라면, 나가 뭐라면 해서 막 넣다 뺐다 하는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시험에서 그냥 다 정해집니다. 탁탁탁 정해지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풀리는 거고 이 개방형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넣다 뺐다 하면서 시간의 브레이크, 타임어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는 틀린 말이 들어가야 답이 되는 유형도 없습니다. 틀린 말이 들어가야 답이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원이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또는 A, B를 찾아내는데 가정에서 푸는 거 있잖아요. A가 이거라면, B가 저거라면 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 이게 넣었다가 마지막 가서 확정되는 거. 그런 형태의 유형도 없어요. 또는 뭐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수험생들을 좀 낚으려는 시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인구, 성불평등, 복지, 계층통계 게임 원래 이 계층통계 게임도 원래 항상 계속 80%가 나왔어요. 정답률 평균이. 이쪽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를 하되 지금 만약에 요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냈는데 한 40점 정도 나왔다. 근데 자료분석만 틀렸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료분석만 해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몇 개는 맞혔어요. 찍어서 맞히든 찍어서 맞히든 한두 문제 정도 풀어서 맞히든 근데 개념에서 펑크가 났다라고 하면 개념이랑 자료분석은 배타적인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 다음에 끝내고 이거 하고 또 이거 한 다음에 끝내고 저거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6월 모의평가 끝난 이후에는 전체 한 바퀴가 돌았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마다 좋은 모의고사도 만들고 해서 여름 코스가 되면 실전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실전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전체적인 시간을 딱 놓고 30분을 놓고 20분 동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과 더불어서 이제 딱 적당한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 활용하는 것까지 시간 활용하는 것까지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이 좀 아쉬웠던 이유는 문제 자체가 워낙 쉽다 보니까 이 전반적은 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한 평이 없거든요. 근데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한번 치러보시면 여러분들은 시간 활용을 아 미리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아서 막 몇 번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친구들은 뭐 몇 분 컷하고 잤네 여러분 이거 농담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몇 분 컷하고 잤다. 이건 아니에요. 남은 시간도 어쨌거나 상당히 의미있게 쓰셔야 됩니다. 정말 다 풀어서 더 이상 검토할 것조차 없는 진짜 그 정도의 완결성을 딱 가지고 10분이 남았다. 자지 뭐해요. 아니라 그럼 차근차근 그냥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해설을 해본다면 혹은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단어 하나라도 나올까 찾는 연습이라도 해서 10분을 의미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나중에 가서야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매 시간마다가 좋은 연습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번 6월 모의평가 결과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선생님의 사회문화 강의나 교재를 튜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것 이게 부족하네 이건 더 해보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도 해왔던 것대로 그대로 열심히 교재 개발할 것이고 강의를 할 건데 이 시험보다 훨씬 더 좀 더 무게감 있는 모의고사를 우리가 그 전에 냈잖아요.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 1이 이미 나왔고 이제 그 후속 커리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형적으로 의미있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혹은 타임어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일 것이다. 이 정도 시험으로 우리는 9월과 수능을 준비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위기감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계속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번 시험 가지고 뭐 우리가 풀어보니까 만만하던데 이 정도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쉽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 가서의 일이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때는 좀 더 훨씬 더 무게감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해설할 때는 요 총평 바로 밑에 붙어있는 주요 문항 주요 문항 해설 띵 보시면 심층 분석 여기 주요 문항만 해설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현장에서 진행하는 그 문제 해설은요 더욱더 꼼꼼한 해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각 선지들을 변형하는 그런 해설은 약점공략 특강 약공특 5주차에 붙여 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지는 요 주요 문항 분석에서는 그냥 자료 분석 4문제만 띵 플러스 한 문제 정도 그 한 문제는 뭐냐 양적 연구 2번 문제죠 그 정도 문제만 소개를 하면서 요쪽은 좀 짤막하게 6월 모의평가의 주요 문항 분석은 마무리 질 거고요 선생님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한 강의처럼 개념도 한 바퀴 싹 정리를 하면서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약공특 5주차를 수강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 이제야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틀린 문제 중심으로 그냥 통계 문제 중심으로 딱딱 정리하고 끝내겠다 하는 친구들은 바로 주요 문항 분석 및 해설 끝내시고요 한 번쯤 쭉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겠다는 친구들은 이쪽을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죠 이번 시험에 5단원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사회 변동 이론 하나 나왔죠 그 다음 사회운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정보와 사회가 나왔어요 정보사회 산업사회 비교하는 거죠 그거 말고 이제 인구 자료 분석이 나왔는데 원래는 5단원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 다음 4단원에서 5문제 정도 나온다면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빈곤 관련된 거 조금만 더 연습을 얘는 따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빈곤 관련된 거 좀 더 연습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만 연습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커리까지 여러분들이 빈곤 관련된 거 조금 더 잘 다뤄두면 이제 여기에 관련한 자료 분석도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이 빈곤 문제에 좀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추가적인 주문으로 드리면서 이 총평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자신감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어려워질 사회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멋지게 그리고 신나게 전문가처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로 2번 문제부터 심층 해설 강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적이었습니다 이어집니다 4번 문제부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